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백업 복구 플러그인인 업드래프트 플러스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 테마 등을 백업했다가 사이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 드라이브나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로 백업을 받을 수가 있어서 독립적인 백업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추가 비용 없이 백업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정한 개수 이상의 백업 파일이 생기면 지난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디스크 공간 초과 문제가 생길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그럼 바로 플러그인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가서 업드래프트 플러스를 검색하시고 첫번째 보이는 업드래프트 플러스 워드프레스 백업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설정 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백업을 하기 위해 백업 버튼을 누르면 세팅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는데요. 백업을 수행하기 전에 어디에 백업 파일을 저장할지 설정해야 백업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용자들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UI 구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달에 1달러를 지불하고 이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백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스토리지 설정 바로 아래쪽에는 파일 백업 대상을 지정하는 섹션이 있는데요. 플러그인 테마 업로드 기타 폴더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무료 버전인데도 파일 백업까지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말씀드린 대로 구글 드라이브를 백업 파일 서버로 지정하고 저장하시면 구글 드라이브 연결 권한이 필요하다는 팝업이 뜹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텍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사용하실 구글 계정을 클릭해 주시면 이 플러그인이 계정에 액세스해도 되는지 허가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허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컴플릿 셋업 버튼을 누르면 이 플러그인과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업 작업을 하기 위한 설정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업 리스토어 탭으로 이동해서 백업 나우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두 번째는 파일 백업, 세 번째는 원격 저장소에 백업 파일을 보낼지를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워드프레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것인데 각종 설정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파일 백업은 사이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마나 플러그인 파일은 문제가 있으면 설치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백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쇼핑몰과 같이 사용자들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업로드 폴더 같은 곳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체크해서 해당 폴더를 저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복구 후의 사이트 이미지 파일이 깨지는 불상사를 먹을 수가 있겠죠. 대신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서 하이엔드 서버가 아닌 이상 백업 복구하는데 꽤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하셨으면 백업나우 버튼을 누르면 백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백업 과정도 상태바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네요. 백업이 끝나면 아래쪽에 백업된 목록을 보여줍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 업드래프트 플러스 폴더에 백업 파일이 잘 올라와 있네요. 다음으로 25 테마를 삭제한 뒤에 복구를 해서 테마가 제대로 복구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삭제하고 백업 리스토어 탭에서 리스토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복구할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나오는데 테마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상당히 느린데요. 무료 버전이니까 속도 느린 것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리스토어 버튼을 누릅니다. 복구는 꽤 빨리 진행되네요. 복구 성공 메시지가 나오면 플러그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테마 메뉴에서 설치된 테마를 다시 확인해 보면 2015이 복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를 삭제한 뒤에 복구하면 회원 정보가 복구되는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2명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백업 리스트 두 번째 칼럼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백업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테이블 상단에 다운로드 투 유어 컴퓨터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액션 칼럼에서 리스토어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만 복구하니까 아주 금방 끝나네요. 우측에 뷰 로그 버튼을 눌러서 작업 로그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저 메뉴로 이동해서 삭제했던 회원들이 다시 복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복구가 되어 있네요. 아주 완벽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스케줄링 백업도 지원을 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매뉴얼이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백업 버튼을 눌러야 백업이 된다는 거죠. 시간별, 일별, 주간, 월간 백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맨 우측 텍스 박스에 2로 설정된 것은 백업 카피본을 몇 개나 유지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2로 되어 있으니까 최근 두 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해 주는 옵션입니다. 저는 1시간 단위로 설정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확인해 봤는데 백업 파일이 1시간마다 생성되었고 백업이 생성될 때 제일 오래된 파일은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언제 삭제되는지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무료 버전의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무료 버전도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별점 5개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나머지 탭들은 유료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